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대리큐브 인데요 상위 5회 90위 짜리 추오블 윗잠을 돌려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큐브로 할까요? 블랙큐브로 할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큐브 좀 선호하는 사람인데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내주십시오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레드큐브를 3세트 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투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블랙큐브 블랙큐브 왜 안 샀어요 아 한두초가 떴는데요 아 다이아 못다시겠는데 한두초가 떴는데 아 안사집니다 아 다이아 다음달 가셔야겠네 야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달에 다이아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왕 왔으니 3세트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맵 있죠 저는 아 여기죠 저처럼 퀘스트 안 깨셨군요 자 상의를 빼 빼줘 빨리 빨리 라이딩 오케이 상의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고요 두번째입니다 세번째입니다 아 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꺼 생각나네요 음 유니크 스읍 어 뭔가 구퍼 잘나오네 아 다음 채널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7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의 유래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흐흐흫 흐흐흐흫 아 좋습니다 아 하하 어 mite 9 8 7 6 5 4 3 4 3 2 2 2 2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전님께서는 다음달에 한번 또 찾아오신다고 하십니다 어 한도초과라가지고 분산투자를 하려고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 가 가겠습니다 아 아 좋았습니다 탱 6% 다시 만들어드렸습니다 네네 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장인의 큐브를 살 때가 됐나요? 장인의 큐브 한번 사봐도 되겠습니까? 이게 그렇게 잘 간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구매 가능한 부분입니까? 네네 네네 사장님 아 맘대로 하라고 야 아주 코라부신분이네 음 6개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이브온 7개 가자고 오케이 의견 존중합니다 아 소비창이 없다잉 오 레전드리의 골든클로버 오 레전드리의 골든클로버 레전드리의 골든클로버 6개의 64짜리 휴 네네 고객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번째입니다 세분이기 때문에 첫번째입니다 두번째입니다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아쉽지만은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